댕댕이는 신나고 보호자는 편안하게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마법같은 노즈워크 매트 킁킁 노즈워크입니다 투컷 출원중인 제품으로 가장자리에 폴대를 넣어 고정하여 매트가 뒤집어져서 간식들을 다시 숨겨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었습니다 폴라폴리스 원단 중 가장 고가 라인을 사용하여 좀 더 푹신푹신한 볼륨감을 주고 보풀감은 완화했어요 세탁 후 변형이 덜하고 건조도 빨라 너무 좋아요 생산 관련된 모든 공정을 본사 검수를 통해 국내에서 까다롭게 진행하고 PT 연구소에서 안정성 테스트를 완료하여 더욱 신뢰도가 높아요 다양한 난이도로 아이들이 선호도 높은 디테일만을 사용해서 흥미유발과 오감 만족을 주는 즐거운 놀이 시간을 준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킁킁 노즈워크 하나로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선사해주세요 파워 동LE